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재미지다. 재미없는 세상에 재미지라고 간재미가 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8마리에 만원이고요. 웃는 모습 보세요. 고물가시대에. 순배수산은 전물가이오님. 많이들 드시러 놀러오세요. 지금 8마리 만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재미지다. 야는 110마리가 되겠습니다. 110마리. 요래요래. 눈등이 찬란하죠. 얘들도 5만원 되겠습니다. 110마리. 자, 비교 들어가겠습니다. 큰언니, 작은 동상. 요래요래. 보시면 사이즈가 나겠죠. 자, 여러분께서 110마리 5만원. 야들은 52마리에서 55마리 5만원 되겠습니다. 가락시장 동무원입니다. 가락동 수산시장입니다. 가락동 수산시장입니다. 가락동 수산시장입니다. 북돼시죠. 지금 새벽 다시 30분입니다. 찬투어 가락동 수산시장 장복이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이 가락수산시장이에요. 강동수산시장 강동수산시장 강동수산 꺄 암Check 1만 8백 원입니다. 1만 8백 원입니다. 1만 8백 원입니다. 7천 7백 원입니다. 지금 새벽 5시 53분 가락동 수산시장 모습입니다. 632번 빛나라 수산입니다. 지금 이 사이즈가 6.3kg거든요. 지금 이건 3만원입니다. 마침 똑같아요. 이건 4.2, 이건 4.1이거든요. 이건 2만원입니다. 처음은 횟감이고요. 한 박스 14마리, 15,000원입니다. 무럭이고요. 이것도 4마리, 10,000원입니다. 다랑어 새끼고요. 횟감이고요. 2마리, 10,000원입니다. 2마리, 10,000원이요? 네. 오, 저렴하네. 오우, 신기하다 이거지? 자, 생물고등화는 4마리, 20,000원입니다. 4마리, 20,000원입니다. 참치도 지금 횟감도 될 정도고요. 이거는 4마리, 35,000원입니다. 4마리, 35,000원입니다. 병원 새쿠숭은 횟감이거든요. 이건 한 박스 25,000원입니다. 한 박스 25,000원입니다. 몇 배 정도 들어갔을까요? 마리수 44마리에서 48마리입니다. 아, 48마리 정도입니다. 새쿠숭은 맛있겠죠? 네. 이건 뼈까지 다 씹어먹을 수 있는 거라 새쿠숭을 쓰면 이거 먹고, 먹팔치고요. 이거는 2.3kg이고 5만원입니다. 2.3kg이에요? 어떻게? 네. 한 박스 20,000원입니다. 네. 요거는 뼈까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2kg. 수상, 꽃게, 생물이고요. 다 암케예요. 암케가 좀 말이 좋거든요. 3kg, 28,000원, 3만원 두 가지입니다. 이 라인이 30,000원? 네. 이게 30,000원. 여기 28,000원입니다. 이거 동해안대구고요. 지금 요거는 4.8kg, 30,000원입니다. 4.8kg, 30,000원입니다. 4.8kg, 30,000원? 지금 1.5kg, 20,000원입니다. 1.5kg, 20,000원입니다. 1.5kg, 20,000원입니다. 5.5kg, 20,000원입니다. 3.5kg, 20,000원입니다. 3.8kg, 20,000원입니다. 4.8kg, 20,000원입니다. 1.5kg, 20,000원입니다. 아주 맛있게 배울 거 같아. 1.5kg, 21,000원입니다. 영어는 좋은점이 손질싸켜서 얼렸다가 하나씩 꺼내서 지금 시장이 들어오는데 사이즈별로 다른데 자잘한 거란거는 오히려 엄청 저렴해요. 사이즈가 조금만 커서 가격이 많이 올라와요. 얼음 도면 1마리 15,000원 1마리 15,000원 매트를 하면 3kg 2.7kg 2.7kg 3마리 15,000원 3마리 15,000원 8마리 85,000원 8마리 85,000원 6마리 7만원 6마리 7만원 단재명은 1박스 6마리 15,000원 지나면 알이 빠지니까 지금이 최적 기회 6월 21일인가 맞죠? 지금이 제일 싸고 지금이 오히려 먹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번주보다 2-3천원 넘게 떨어졌거든요 632번 빛나라 수산 빛나라 수산에서 사장님한테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4-633 순배수산입니다 순배수산에서 시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배수산 오늘의 동영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지지 않죠? 간재미 재미 재미진 간재미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현재 8마리 해갖고 지금 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얼마가 재미지는지 지금 묻고 있죠 여러분들 힘내세요 고물가시대 순배수산에 싸다 옵니다 어서 놀러오세요 지금 낙지가 있어요 기운 없을 땐 이어서 낙지 드시러요 지금 20마리에 2만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한 마리 천원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퇴 보시와요 요래요래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 맛있는 것이 20개 2만원 2키로 십합니다 2키로 2만원 되겠습니다 아까 동상들이 있었다면 언니들이 너무 십어랗게 뜨고 있겠죠 야들은 2키로 지금 현재 언니들입니다 사이즈 됐다 크죠 지금 이 큰 사이즈 다리가 끝이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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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큰 것이 2만2천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2키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멸치의 계절이 왔습니다 자 다 돌아다니다가 이제 많이 커서 온 멸치 되겠습니다 자 빛깔 보세요 어머나 꼴뜨기도 같이 놀다가 잡혔네요 자 지금 멸치 지금 한짝에 3키로고요 3키로 만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쭉 보시와요 멸치 풍년입니다 쭈리, 회, 아무거나 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멸치 젓갈도 안 가도 되고요 만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태의 계절이죠 또랑또랑한 눈빛들 보시죠 현재 20마리 만원입니다 2마리 만원꼬레 모시겠습니다 맛있게 드시와요 특별한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논탱이들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신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있는 우아한 몸탱이 매운탕감으로 구이로 아주 좋습니다 지금 현재 박스에 만원 되겠습니다 백감사장님들 많이 드시러 가시러 오시와요 참참참 참가자미 맛있는 참가자미 논탱이 보시와요 다양한 논탱이 이것은 지금 현재 25마리에 2만 5천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한 마리 천원꼬레 되겠습니다 두께 보시고요 참참참 참가자미 이 맛은 보장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조기가 되겠습니다 요기조기 찾아봐도 요만한 조기가 없습니다 논탱이 찬란한 조기 지금 현재 52마리고요 52마리에 5만원에 모시겠습니다 한 마리 천원꼬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백조기의 시대가 됐습니다 이 조기를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는 배추저리듯이 소금만 뿌리면 안됩니다 천일염 소금물에 담궈서 2시간 정도 담근 다음에 드시면 간이 골고루 뱁니다 왜 맛이 없느냐 이 살 두께 보이시죠 참조기와 사이즈가 비교 불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맛있는 두툼한 것을 드시기 위해서는 천일염에 2시간 정도 담갔다가 드시면 아주 고급지고 맛있습니다 이걸로 굴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해 마시고 지금 맛있게 드시와요 자 52에서 55마리 자 10에서 12마리 자 110마리 다 모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소분해서 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에서 12마리 이렇게 해서 만원에 팔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부담된다 그럴 경우 이렇게 소분된 것을 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눈탱이 맑은 청어가 들어왔습니다 구이감으로 횟감으로 아주 손색이 없겠죠 지금 자 여러분께서 구이를 추천합니다 되게 맛있는 청어 지금 현재 만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와요 골뱅이 지금 현재 15,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와요 골뱅이는 찌어서 살짝 빼서 5분 안에 드신다고 했습니다 8마리 지금 자 횟감입니다 지금 병원 지금 현재 42,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사이즈 보시면 되겠습니다 42,000원 되겠습니다 이 맛있는 회병원 조금 크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요 2만원 되겠고요 나는 작아도 좋다 세꼬 싫어 먹겠다 자 이런 경우는 만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자 만원짜리 2만원짜리 자 42,000원짜리 다양하게 있으니까 맛있게 드시러 오시와요 다 횟감입니다 자 대구가 되겠습니다 한 마리 1,000원 꼴에 모시고 있었네요 자 여러분께서 대구 자 논탱이 찬란한 대구 지금 15마리 모시고 있죠 15마리에 15,000원에 짜게 모시고 있습니다 오와 열을 갖춰서 이렇게 놀러 다니고 있죠 현재 15마리 지금 15,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대구 맛있게 드시고 지금 말려서 드시면 가장 금상첨화입니다 참참참 참돔이라고 했습니다 자 얼마나 맛있으면 참돈이 들어가겠죠 지금 현재 3마리 1만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 눈탱이들 보시와요 너구들 유튜브에 나간단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자 여러분들 갑중에 갑 갑오징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씨알 보시고요 자 두께 한번 보시와요 자 이 씨알 됐다 크죠 자 손가락을 봐도 잘 다듬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갑오징어 한 마리에 15,000원 세트로 있으니까 3만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자 개중에 개 지금 암컷들이 나와 있겠죠 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함께 자 알이 좀 펴있죠 자 알라드를 날려고 다 모여있던 것들 지금 저희가 저희 집에 방문했습니다 지금 함께 짜게 지금 현재 3kg고요 2만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은갈치 지금 현재 25마리 3만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사이즈 보시와요 자 25마리 3만원 자 있고요 자 여러분 제주갈치입니다 자 은갈치 지금 현재 3마리 5만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3마리 5만원 몽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아가미 제거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눈탱이 좋은 선도존 자 아가미 제거가 확실하게 되어 있죠 내장 제거 했습니다 뻥 뚫린 게 보이시죠 가슴이 시원하게 뻥 뚫렸습니다 지금 현재 참돔 이렇게 해서 10마리에 지금 15,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손질 다 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 것이옵니다 지금 현재 5마리 만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조림용으로 돕고 냉장고에 뒀다가 조림으로 드셔도 되고 자 삼겹살처럼 드셔 부위로 드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마리 만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쬐기 때문에 쌉니다 고단백에 고칼로리 아주 맛이 뛰어난 자 여러분께서 콜라겐 덩어리 자 안하고 5마리에 만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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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아구 지금 현재 3마리에 자 15,000원 좀 작은 건 15,000원 좀 큰 거는 2만원 언니들이라고 해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약 오는지 혈을 낼름낼름내리고 있죠 자 3마리 2만원 아구 자 좀 작다 그래서 3마리 15,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자 가자미 있습니다 자 맛있는 가자미 지금 현재 100마리에 4만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걸 듣고 육지바랫집에 조금씩 다 나눠주신다면 층간 소음을 없앨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자 맛있는 가자미가 되겠습니다 100마리 지금 4만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씨앗도 두고 깝습니다 100마리 4만원 되겠습니다 자 얼마나 맛있는지 멍때리게 되는 멍게가 있습니다 자 살아있는 멍게 2봉에 5,000원 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 와요 다양한 전복입니다 지금 현재 전복 12마리 정도 됩니다 씨알 크죠 자 씨알 크고 떨어져도 떨어져도 안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 절대로 모든 것이 붙기를 바랍니다 자 전복 지금 현재 2만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유튜브 봤다면 천원 DC 들어가겠습니다 많이 아팠나봐 쫙쫙 피고 있네요 라스토로 암홍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리가 3개면 트컬 하나면 암컷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예쁘고 맛있는 홍어가 암홍어가 4마리에 지금 5만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바겐세일 중입니다 자 아주 불그스름한 홍어 꽃갈머를 쓰고 있죠 이 맛있는 홍어가 웃는 것처럼 보물가 시대의 전물가의 순배수산에 오셔서 맛있는 걸 주고 재미있으세요 감사합니다 16일날 하시는데 19일날 하는데 난 6월 7일날 가 6월 7일날? 13일이 예심이고 15일이 전국노래자랑 나오신다며요? 글쎄요. 나간다고 신청은 했는데 예심이 언제입니까? 13일날이요. 6월 13일이요? 어디서 합니까? 컨벤셔널에서 예심을 한다고 6월 13일 하셔가지고 본선은 언제요? 본선은 15일. 방영은 9월달에 한답니다. 6월 15일날 본선하고 방영은 9월달에 한답니다. 목사님 전국노래자랑 출연하십니다. 기대하십시오. 7일날 가수 들어오는데 그날 와서 부르라고 하더라구요. 바락시장노래니까 헌정곡이라고 하니까 일부 좀 들어보고 다는 안들려드렸어요. 13일날 예심때 가능하잖아요. 그럼 예심때는 가능하겠네요. 예심이 더 재밌어. 땡 이런게. 6월 13일날이 예심이지. 네 그지? 3,500원이요. 계란까지. 만두는 3,000원. 만두는 3,000원이고. 순대는 4,000원이요. 3개에 2,000원 되겠습니다. 여기가 가락수산시장 심터입니다. 그리고 휴게소에요. 목사님이 운영하시는데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휴긴다. 속쓰릴때 맛있는걸 드시고 속풋이 와요. 떡볶이는 계란 포함해서 3,500원입니다. 그치 그건 여그래요. 메뉴는 3,500원이요. 고소한 맛집니다. 목사님의 맛집니다. 고소한 맛집니다. 어묵. 고소한 맛집니다. 고소한 맛집니다. 5,000원 예전을 만드는 과일은 고소한 맛집니다.